한국의 첫 경험입니다. 한국의 작품은 한국에 왔어요. 제가 실험적인 작품이에요. 실험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 있나요? 하나하나가 뭔지, 혹시 눈치채신 분인가요? S스템, 콜스템. 이 낙대는 나무젓가락이에요. 테크닉적으로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 드림룰에 구멍을 계속 많이 뚫었어요. 그리고 실리콘을 써서 나무젓가락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핏도 고정시켰기 때문에 좀 더 큰 구멍을 뚫었어요. 그 후에 색강을 칠했고, 그리고 나의 상품을 제공으로 제공으로 사용해서, 그 후에 이 작품이 있는 작품을 제공으로써, 이 작품은 제작품을 제공으로써, 그 후에 이 작품을 제공으로써, 이 작품을 제공으로써, 이 작품을 제공으로써, 그녀의 여성들에게는? 독일같은 경우에 꽃가루를 할 때 슈트하우스같이 가장 잘 팔리는 날이 어머니의 날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과 자녀분들이 많이 와서 어머니의 날에 슈트하우스를 구매해 가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강하게 흩미를 보여주죠 이것은 비식생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렐 배열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구요 그래서 만약 그 차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전부 다행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프레오리스틱 전문 용어를 설명하고 있고 계속 저의 기관어로를 곱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형을 시작하기 전에 프레오리스틱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의 기관은 기본 구조물을 먼저 강조하고 손에 넣은 꽃은 그냥 포인트로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그러나 한국어로 배우셔서 저의 기관은 기본 구조물을 아니면 한 구조물을 손에 거의 한 모음처럼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아예 그리고 그리고 이런 과제는요, 인간정식 시험을 볼 때 수분이 나올 수 있는 과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플로리스틱으로 작품을 하실 때 말 그대로 플로리스틱적으로 작품을 하시면 되는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명암 대비가 두드러지는데요. 질감도 돋보이고, 질감 같은 경우는 털질감이 돋보이고, 그리고 가죽질감도 있죠. 이렇게 서로서로 긴장하고 재미나게 꽂혀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공간을 하신다면, 이런 작품을 계속 보게 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폴로리스트 있게 했은 세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방법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잊지 말으셔야 할 때 야나가 얼마나 슈트라우스를 계속 돌리고 있는지 꼭 봐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사광이라는 건 끊임없이 슈트라우스를 돌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에요. 이 헬퍼는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께요. 제가 사실 끝은 아니고 노원에서 잘 끊임없이 다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